자, 일단 11.6 재보궐선거 본 투표는 며칠 남았습니다만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바로 부산금정구의 판세가 지금 심상치 않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부산금정구 지금 여당에 텃밭이었는데 야당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판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신문, 국제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 이게 이제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의 윤희 후보하고 격차가 지금 3.5%포인트 차인데 이게 이제 저 조사가 오차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 부분에 대한 분명히 단일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금정이라는 곳 자체가 사실은 부산에서, 부산 안에서도 상당히 보수세가 강한 곳이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에도 아마 13%, 13% 이상의 격차로 국민의힘이 이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금정의 결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도, 여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벌써 내일부터 지금 사전투석됩니다. 그런데 부산 금정 그리고 영광 이 두 곳의 결과가 사실 정치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저 여론조사가 지금 며칠 전에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신당하고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컨벤션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뺏긴 지역은 또 옛날 이제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 그때는 굉장히 지금 기울어진 운동량이 있고, 탄핵 이후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우리가 뺏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거기서 뺏긴다. 이것은 굉장한 타격이 있는 거죠. 타격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호남의 영광과 곡성은 우리가 상당히 지금 불리한 입장이고 지금 강한 우리 자체적인 판단로서 상당히 좀 위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금정이 지금 지렛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여기에서 지게 되면 조국 혁신당에서 양보를 받았는데 지면 민주당도 역시 타격이 있다고 보고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반드시 승리할 곳은 부산 금정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반드시 승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영광은 지금 전남 영광은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영광군수를 다른 당한테 내준다? 이건 또 민주당한테 큰 타격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크게 주목할 만한 선거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또 전남 영광군수 선거인데요. 아무래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공천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교육감 후보로 이렇게 좀 나눠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지방선거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금정구청장 선거는 야권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거뒀고 또 상당히 여론조사도 지금 접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도 부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금정에서의 야권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에게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정구 주민들께서 정말 경고의 메시지를,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관군수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위 호남의 특히 전남의 장남인 민주당과 또 차남인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에서 주민들, 소위 부모님이 어디를 더 키워주실지 선택한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또 톡톡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조국 혁신당도 아마 후발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아마 연관군수 선거가 뜨겁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사위는 사실상 던져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치화담, 야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BS 최선호 논술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